올해로 광복절 79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에도 많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이 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보은정책이 필요한지 허은진 기자가 강해선 광복회 제주 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광복회 제주특별자치소 지부장 강해선입니다. 올해 광복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랜 고통 끝에 저희 국민들이 광복을 맞은 제79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모든 국민과 도민들이 환호 속에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시끄럽습니다. 제주 지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역사와 전통을 반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저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반민족 행위자를 제일 1호로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신 분이 독립기념관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주의 독립운동가가 50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운을 받으신 분들은 215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수용기록도 찾아야 되고요. 독립운동한 사실도 직접 후손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고요. 또 후손들이 자기 선조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유족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유족이 전혀 없고 대가 끊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정보 관계로 저희들 제적등본을 저희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제주지부와 제주특별자시도 보훈청과 함께 저희 후손을 찾아서 한 분이라도 늦기 전에 혼포상을 신청하려고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